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녹색교회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녹색연합지역에너지 신근정팀장은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념은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절전 활동을 펼쳐 에너지 자립마을을 이뤄나가는 방안입니다. 신팀장은 에너지 위기는 생명의 위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의식의 전환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태양광, 바이오디젤 등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녹색교회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대체 에너지를 보편화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을 논의했습니다.